아니 원래도 참 찌질한 캐릭터였지만 더 찌질해진 느낌이야 윗도 끝도 없이 찌질한 느낌 아니 백지니라니 치료비 한 몇억 뜯어내야지 재벌가 아들인데 구해준 목숨값은 내일 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흠을 자른거 쉽지? 그동안 어린다고 뭐든 생각해? 에? 에? 어흠과 부끄리 다 없어졌다 이 소동도가가 끝났으면 생년녁 스테이지을 살펴볼까요 S 섹지하라이사재요 그미가 아흐흐 띠옹先輩 かっこいいです 何気にちゃっかり営業までしてるしね でも これで3本の柱のうち 2本が止まったことにもなりますね もう終了 もう終わると 例えばもう終わらよ これはもう終わらん もう終わらん 一回ともう終わらん 心の中保障に応じて もう終わらん 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체만을 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대상은! 아, 그리스도는 반죽이 되어있어. 과장, 아버지. 으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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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와아 와아 이거 아아 경과 오쿠레에 모으시박이 아님 이야 요구 키트끄러 크라이내사이 아니 이거 이거 그림 그리드가 도시 제한급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도시 제한급 이렇게 아니 그러면 왜 주인공이 지금까지 싸웠던거야 그냥 쿄카씨랑 쿄카씨가 알아서 했으면 되잖아 아니 지금 그러면은 굳이 주인공 애들이 삽질할 필요 없이 조금만 다 트윗했어도 다 쓸어버릴 거 아니야 아니 보통 은퇴라고 하면 전이라는 걸 붙이려면 더 이상 현역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나이나 뭐 이런 나이가 돼가지고 물러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것들은 전이 붙은 애들이 더 세더라고 특성부대도 전대원들이 더 세더라고 자 그 후 코어 일행은 역앞 광장으로 돌아와 다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미츠키와 리오는 다시 XRC에 합류하게 되었고 호크토 회장과 쿄카는 시내의 조디악 세력을 재건하기 위해 호크토 그룹의 빌딩으로 돌아왔다 그러던지요 단독行動... ですか? 흠... その通り 実は少々 この状況で 力になれる 아てがあってね 보레고 な... 何を読む事を そもそもあなたは 未だサモンチューノみで 行かせてやりたまえ こ... こいつを... どうやら 友明君には 何か考えがあるようだ 이런 미끄러지 がつ... 構わないかね 諸君 뭐... 俺たちは別に... どうせ 今のモリミヤ氏からは 逃げられないでしょうし また狙ったりしたら 流石に許さないけど 흐흐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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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だそうです 흐흐흐 흐흐 ですが ミクリアさん くれぐれも 気をつけてください 二度は ありませんよ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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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야だな ミツキさん そんなこと あるわけないだろう チョラガジ そ... それでは諸君 また会おう それまた会おう まあ 無事に再会できたら 楽しみにしていてくれたまえ こ... こわ... す... すごいです すごいです しよう先輩が一目置くのも分かるっつーか まあ... 最初から婚約者とか釣り合ってなかったんじゃない? はい... お嬢様... ふふふ... ふふふ... XRCの諸君 それでは健闘を祈っている お互い力を尽くすとしよう この苦難を乗り越えるために は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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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머니가 교회를 가신대 그럼 오늘 저녁도 물 건너 가는 건가 자 이제 시오만 남았네요 시오면은 고로랑 같이 들어올려나 자 이렇게 시오는 잊혀지고 아 또 한 번만에 도전할 수 없을 것 같다 아 또 한 번만에 도전할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은 찬성이라도 私はそれとは別に気になることがあるんだけど。 何がだ? うん、しおり。君の幼馴染のこと。 確か、風邪で学校を休んでたんだよね。なのにどうしてあのとき、アクロスタワーにいたの? それは… 子ちゃん、お願い。 お願い。 逃げて。 早く。 街から、逃げて。 そうだね。逃げて。 わからね。今はまだ。 コウ君。え、えっと。 うん。 まあ、いいけど。 だけど私、あの子と友達になったから。 君がちゃんとしてくれないと、さすがに納得はできない。 それは、分かってるよね。 ああ、もちろんだ。ほかならぬあいつの話だ。 けじめはきっちりとつける。だから、 少し待っててくれねえか。 うん。それならよし。 リオンちゃん。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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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あ、とにかく今は動いたほうがいいんじゃない。 うん。 たかはたくんたちの情報も、どこかで入るかもしれませんし。 準備を済ませしだい。ほうらいちょうの柱に向かいましょう。 最後の後ろの柱に向かいましょう。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그러면은 어디까지 했지 내가 아유 정신없습니다 뭔 책을 읽죠 어 뭐야 얘는 또 노부 얘 처음보는 애인데 내가 못 만난 건가 아니 이 상황에서 뭔 개소리야 이거 뭐 저러는 거야 아 그래요 일장부터 나오지만 나는 관심이 없던 아이야 아니 뭐 잠깐만 아 네 이것도 그 다 만들면은 뭐 S레어급 재료라든가 뭐 이거 주나 보네요 필요 없어 그딴 거 필요 없다 난 지금 나한테 우리들한테 중요한 건 하루빨리 엔딩을 보는 거야 자 가가지고 이 퀘스트 완수하자 두 개 모았었죠 자 마유에게 히히 1호 칸에 두 개를 건넨다 아니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하지만 분명 이게 마지막이라니 마치 죽는 사람처럼 너 아직 앞날이 창창한 아이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죽을 거란 말이냐 허허 참 허허 참 허허 참 허허 참 너무하구만 아휴 당연히 여성용 아닙니까 기본이죠 기본이죠 자 드디어 마유가 만든 최고의 갑주가 완성되었다 쭈클 어휴 자 아무튼 뭐 그렇다네요 이게 뭐 회차별로 한 개씩만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건가 본데 자 퀘스트 최고의 갑주를 달성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 역시 소라짱이야 자 3층에 있는 에리카랑도 한 번 대화를 하고 유튜브로 다시 보세요 유튜브로 올라오면 아프리카보다 아프리카랑 어디 갔냐 양호실에 있나 아 역시 아프리카랑 아프리카랑 조금 아쉽네 아프리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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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강의 제자라는데 뭔 소리야 자 산다 자 뉴타 왜 진짜로 자 치즈루는 뉴타의 길을 잡아 당겼다 자 그리고 자 이제 호라이초로 가보자 그리고 채팅창이 죽었어 죽어버린 채팅창에 엑스를 불러 주의를 피우십시오 연애의 기둥 이 녀석은 신경에 엑스를 낸 것 같다고 해요 열기 흥미를 낸 것 같다고 해요 교리다 그리우드! 멍청을 마치고 있는 혁 mia고! 참 허접한 것들만 오늘 니들은 나한테 다 죽는다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아유 내가 죽는다구요 나한테 죽는다 체육림 크루진 고고노 체육림 좋아좋아 누구냐 누구지 어 저 전당포화재랑 흐흐흐 바 아르바이트하던 바텐더 마스터하주시네요 도시인구가 40만명이라고 했던거 같은데 10만명이라고 그래 이거 어 섬의 계적도 그렇지만 정말 일본에서 유명한 히키코모리 마을이라고 할 수 있지 인구가 40만명인데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 사람들이 참 꽁꽁 숨어있는 마을이야 뭐 일단 오늘 뭐 노멀엔딩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갑시다 아니요 평소에도 사람 마리아 누라답이잖아 원래 역 앞이면은 진짜 사람 막 이어 터져야 되는데 자 연애기동 음 정말 딱 봐도 거지가 될 것 같아요 정말 거지가 될 것 같은 던전이 카드 게임이요 이미 다 털었어요 더 강한 적은 없어 카드 게임 하지만 하라를 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리허설 자 자 강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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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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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스토리상 안 구할 수가 없으니까 구하고 싶지 않아 정말이라고 너 이거라 쳐입어라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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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